안녕하세요 교광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까르보 불닭볶음면 교천치킨 허니콤보 고춧가루 고추냉이 양념장 너무 맛있다 오징어 양념장 바삭바삭 바삭바삭 치즈 너무 맛있다 고소한 고춧가루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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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 고추냉이 너무 맛있다 그리고 저에게는 탕후라이의 맛을 위해 면을 잃어 먹었어요 마지막으로 잘 먹기는 시원한 맛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참기름 너무 맛있다 찹쌀떡 닭다리 너무 맛있어